그거 하나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얼마예요? 저거 하나 드셔도 되겠어요? 네 그거 하나만 먹을게요. 배불러요. 배불러요? 네. 방어 종류예요? 방어? 중간에 가시가 있거든요. 가시 때문에 속초 대포항에 오시면 회뜨는 동안에 이렇게 튀김을 먹어줘야 또 이게 제 맛이죠. 한 번 먹어보잖아. 이거 만원어치만 사면 되잖아. 그치? 여보 이거 얼마치야? 만원어치만이야? 이게 점점 중요하잖아. 쌈장에다 뭐 섞었어? 뭐뭐 섞어? 쌈장에다가 보니까 들기름하고 마늘. 뭐라고 섞은 것 같은데. 오징어하고 오징어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귀한 오징어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오! 잘 먹을게요. 귀한 오징어네. 자 한번 먹어봅시다. 살았어 살았어. 움직이는 거 봐. 움직이다 움직여.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 들어와. 나도 먹어야지. 나도 먹어야지. 나도 얼른 먹어. 맛있다. 해삼도 너무 맛있어서 싹 비웠어요. 싹 비웠어. 아니 뭐 지금 비우는 중이지만 싹 비울 거예요. 움직이네 움직여. 해삼이 움직여. 멍게야 그래도 ㅎㅎㅎ 약간 잡은 물고기 힘이 어떻게 세된 거예요? 이젠 안돼나. 방망이도 안돼리는거 아니가? 요거 뱃살이군. 요거 뱃살이군. 요기 이쪽이 뱃살이군요. 아 그 부분이요? 나머지는 그냥 살이군요? 네. 뱃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먹어야겠다. 예쁘게 뜯느라 학창 걸리셨구나. 음 엄청 쫄깃해. 고소해. 음. 쁘쁘쁘해. 윤기가 막 자르르르르 흘리네. 자연산요. 응 자연산. 응. 간식 안 한거야. 밀가랑 고기 씹는 거 같아. 고기 씹는 거 같아. 그러면서도 꺼져가네. 어휴. 2, 3개씩 찍어 먹어야겠네. 간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자. 와사비가 생와사비같은 건더기가 있네. 쫄깃쫄깃해. 육질이 단단해. 그러면서도 고다워하네. 음 맛있다. 이번엔 된장고추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자. 된장은 말이지 고추장에다가 된장하고 그 다음에 들기름 넣고 마늘 싹싹싹 다져서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또 맛이 틀리더라고. 이야 개맛이 확실히 틀리네.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보너스로 주셨네요. 여러분 이건 자보고요. 이건 밀치인데. 저희 또 마음씨종은 속초 사장님께서 후한 인심을 느낄 수 있게 서비스로 한턱 주셨습니다. 보너스? 보너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의식적인 모션들이 자꾸 나오시네. 일부러 이건 볼라. 느껴지는데. 못찍었어. 못찍었어 못찍었어. 잠시만 이것도 보너스로 주신 음식입니다. 또 그래. 서비스라 그랬잖아. 왕건이 잡았다. 잡았어. 왕건이 잡았다. 낚시했네 낚시. 역시 매운탕에는 라면 사리가 최고죠. 커피하고 마시거나 뭐하고 있나요? 역시 매운탕에는 라면 사리를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보글보글 되는 소리 들리시죠? 진짜요? 근처에 관한 사장님이 맞나요? 맘에 Laurens 대신도 몇 개 파인으로 만나는 게요? 길거리는 사장님이 이에요? 육수 사장님의 유통에 관한 사장님이 보여줍니다.